대구의 수건사업 가운데 하나인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올 연말 착공됩니다.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서남부 지역에서 고속철도를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늘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고속철도 역사를 건설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본 설계를 마친 서대구 고속철도역 조감도입니다. 철로 위로 독수리 날개처럼 뻗어나가는 3층 규모의 역사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협약을 맺고 대구시는 땅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설계와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막기로 했습니다. 공사비로는 국비 142억 원과 시비 431억 원, 모두 537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대구 역사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도모는 물론 역사 운영의 효율화도 저희들이 도모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완공되면 동대구역에 정차할 KTX와 SRT의 20%가량이 동대구역 대신 서대구역에 서게 돼 포화 상태인 동대구역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구의 85%를 차지하는 서남부 지역 산업단지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148만 명에 이르는 이 지역 주민들도 동대구역에 가지 않고도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미에서 경상까지 61km 길이의 대구권 광역철도도 서대구 고속철도역과 함께 개통될 예정이어서 대구, 경북의 상생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대구권 경제를 넓히고 활성화시키는 그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장차 대구, 경북 경제 통합과 그리고 상생 발전의 밑거림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0년 상반기에 개통됩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